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요 사실 제가 원래 치던 샷이란 방향이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된다라는 확신을 주려고 지금 해본 거 한 번도 안 잡고 나이스 이제 잘 던진다 헤드 아 나이스 내가 볼 때 두 클럽이 늘었어요 거리가 어제 잡은 그립 그대로 있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굿샷 나오니깐 또 왼쪽 가네요 그립을 바꿔주세요 그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첫 홀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오 그립을 잘 잡네 이제 근데 아직 계속 어색하죠 어색해요 빈스윙을 시원하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 멀리 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너무 공에만 집중하면 여기밖에 모르자 시야를 좀 넓혀봐요 프로들은 항상 한 세 발짝 뒤에 와서 이렇게 폼을 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보는지 그리고 이제 빈스윙 할 때도 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톡톡 치는 거 하지 말고 시원하게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빈스윙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공은 아직 안 떠났어요 네 잘 될 거라는 생각만 해 잘 될 거라는 오케이 가서 늘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나와요 평상시에 뭐 힘을 뺀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오히려 힘을 주고 빵 때려와요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잘못 맞으면 자꾸 더 힘만 뺄 잘못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좋아요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지금 어땠냐면 목표 지점은 저기 있잖아요 어쨌든 저기가 없어 머릿속에 그냥 공이 안 맞을 거밖에 생각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아 이렇게 치면 맞겠지만 생각하는 긴장감을 푸는 거 이렇게 보면 차라리 힘을 주고 치는 게 공을 멀리 치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타겟을 생각하고 공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오케이 실수를 해도 차라리 이게 낫죠 촉구 같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엄청 오른쪽으로 나가니까 무조건 왼쪽도 왼쪽으로 잡고 또 더 땡기네요 근데 계속 왼쪽 가네 네? 계속 왼쪽 가네 왼쪽으로 가면 원래 다 오른쪽 갔어요 아 진짜요? 그립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잡은 그립이 위클라니까 슬라이스 나기 딱 근데 그거를 본인은 그 아 나는 스퀘어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하여튼 보기를 잘했어요 어제 안 봤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오케이 일단 첫 점은 그냥 볼게요 나이스 거리도 딱 맞고 근데 오른쪽을 봐도 계속 오른쪽을 봐도 계속 오른쪽을 봐도 계속 왼쪽 가네 자 이제 가보세요 생각보다 헤드가 올라왔다 떨어지는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고 손으로 치는 느낌이 강하니까 몸이 많이 움직여요 헤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서 쳐야 되는데 헤드는 여기 있고 손으로만 들어서 손으로만 막 치니까 몸이 들썩들썩이 그렇지 다르죠? 네 생각을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거든 이 헤드가 공을 쳐주는데 헤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손이 헤드인 거야 응 그러니까 몸이 많이 들썩이는 거야 몸은 가만히 있고 한 손으로 쳐도 사실 칠 수 있는 게 골프거든 어프로치도 한번 봅시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제일 무서워 이게 한 8, 9m 10m 안쪽이다 그죠? 기본적인 자세는 좋은데요 나이스 어프로치도 잘하시는데? 이게 뽀르개입니다 아 이게 뽀르개? 이게 뽀르개 아닌 거 같은데? 보통은 저 끝으로 가요 아 진짜요? 여기다 티를 꽂는 이유가 있어요? 티박스 앞에 아까 일본월도 그렇고 아 계속 오른쪽 가니까 자 그럼 오늘 좀 이 벽을 좀 깨야 돼 한 번도 갑자기 꽂아본 적이 없네 여기다 꽂아요 여기다 티박스 왼쪽에 여기쯤에 꽂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지 말고 이 눈을 키워야 돼 오른쪽 보고 오른쪽을 보고요? 그럼요 저 통 같은 거 보이죠 그거보다 오른쪽 보고 이제 드로우공을 쳐야죠 우리가 오늘 잡아보세요 오케이 약간 잡아주니까 어때요? 약간 끝이 약간 이렇게 다치죠? 오른쪽 행을 주면? 그쵸 그쵸 응 그러니까 너무 살살 잡으면 또 열리니까 그걸로 봤어요 지금 맨날 그 왼쪽 보고 치는 게 습관이 있어서 그쵸 슬라이스가 나니까 왼쪽 보는 습관이 많아 에이밍 다시 써보세요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이상하죠? 네 응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는 공이 오늘은 조금씩 없어져야 된다 알겠죠? 그립으로 하든 이따 스윙으로 잡든 이 에이밍 보는 방법은 계속 제가 체크를 지금 해 줄 테니까 아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자꾸 슬라이스 나니까 왼쪽을 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슬라이스가 나기 싫은데 슬라이스를 더 내면서 치고 있죠 왼쪽을 보고 더 돌려치고 있죠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한 30m 차이 날걸요? 드로우공이랑 페이드 이런 슬라이스 드로우 치고 싶은데 그러니깐 아까 내 재현해보면 드로우는 치고 싶은데 그러면 드로우보려면 핀이 저기 있으면 어디를 봐야 돼? 오른쪽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를 보고 상상하는 거는 슬라이스 밖에 안 돼요 근데 안 되길래요 난 페이드인가? 아 그럴 수도 있죠 약간 페이드일 수도 있는데 자 미리 겁먹지 말고 자리가 안 좋을 때는 체를 좀 짧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손으로 딱 잡고 손으로 헤드를 컨트롤 해봐 봐요 어 이렇게 탕 그렇지 탕 지나가 그렇지 어느 정도 손으로 컨트롤 지금 해줘야 돼 너무 있죠? 힘 빼라는 말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히 와서 맞겠지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힘은 빠져 있는데 몸은 많이 써 이런 느낌이야 차라리 몸 정면 보게 하고 헤드 만들어서 헤드만 치는 게 더 잘 칠 것 같아 잘 치잖아요 우리나라 골프장 가면 하나밖에 못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기회 때문에 더 못 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다 푸는 느낌으로 아 차라리 이게 낫구나 그리고 보는 사람도 이게 더 편해 보여요 헤드 열지 말아봐 봐요 그냥 바로 잡아요 그렇지 그냥 바로 잡으면 바로 보면 되겠죠 핀이 저기 있잖아요 지금 공의 위치가 오른쪽이거든요 네 조금 이리로 왼쪽에만 두고 할게 그렇지 왼쪽에 왼쪽에 그렇지 공을 왼쪽에 두는 거야 왼쪽에 네 알겠죠 공을 왼쪽에 두고 어차피 우리 여기 치는 거 맞죠 여기 여기 네 공을 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공을 가운데 둔 거나 마찬가지 음 빵 뒤에를 빵 때려볼게요 오케이 더 뒤에를 때리면 더 괜찮을 거 같아 더 뒤에를 그럼요 더 뒤에 공을 여기 여기 여기를 때려야 돼 지금 공이 정확하게 맞은 거잖아요 펑크할 때는 모래 뒤에를 빵 때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이게 더 어려운 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제가 뭐 손을 대서 기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여기 뒤를 빵 쳐보세요 가까이 오고 지금 뒤에를 못 치고 자꾸 공을 맞추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그렇지 알겠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거에 무서움이 많다고 알겠죠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일단 여기부터 느낌을 받고 얘를 일단 뒤를 쳐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꾸 공만 칠려고 그러면 안 돼 벙커는 모래를 쳐야 돼 모래를 뒷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벙커는 뒷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를 퍼서 퍼서 모래랑 공이랑 같이 떠내는 거야 공만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공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셋업을 맞추세요 오케이 잡으세요 편하게 잡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괜찮아요 시작은 좋아요 이제 왼쪽으로 가네 머리가 잡혀있고 헤드가 가면 이게 닫힐까요 열릴까요 머리가 빨리 가는 사람들은 열릴까요 열려요 그쵸 지금은 시작이 왼쪽으로 가는 이유가 너무 오른쪽을 잡아놓고 체만 보낸단 말이야 스윙을 하란 말이에요 슬라이스가 나고 뭐가 돼도 스윙을 하셔야 일이 일단 풀린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공이 나올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고기를 이제 보고 쳐야 돼 알겠죠 네 셋업하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스윙을 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같이 어느 정도는 열려줘야 돼 지금 공 어디로 갔어요 딱 본대로 잘 가잖아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슬라이스 내는 공이 없어질 거예요 천천히 자 나와보세요 어디 보고 있는지 봐봐요 어? 내 심리 상태가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면 왜 왼쪽같이 또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스윙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첫 홀에서 왜 오른쪽을 봐도 왼쪽까지 하는 이유가 그냥 왼쪽을 보고 치시는 거예요 워낙 슬라이스로 고생을 뭐 초반에 하셨던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슬라이스 아니 푸시 아 푸시 완전 푸시였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봐봐요 아까 마지막 거 봤어요? 네 어디 보고 오셨어요? 완전 왼쪽으로 음 한 21리 정도 되겠네 네? 아니 20미터잖아요 아무것도 방금 띄운 거죠? 왜 띄웠어요? 멀어가지고 아 근데 이것도 잘했어요 굴릴까요? 잘했는데 굴리라는 게 아니고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첫 홀의 어프로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리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길게를 못 보내겠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방금 못 맞춰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게 가끔 그냥 까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게 연습 부족인 거예요 그거는 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연습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띄워서 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린 주변이에요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고 근데 헤드가 시작 시점에서 멀리 가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여기 그린 주변에서 풀스윙하는 분 여기서는 실수가 나와도 될 수 있으면 굴려라가 아니고 아까 첫 홀에서 우리가 가까운 어프로치 하듯이 와서 예를 들면 이제 연습은 돼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드니까 몇 미트가 가더라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이렇게 쳐서 가는 게 낫지 지금 어떻게 치셨냐면 헤드 열고 설마 했어요 헤드 열고 스윙을 크게 해서 이렇게 쳤다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모를까 거리가 멀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은 오늘 좀 깨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쳐보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아니겠지? 아니겠지? 진기명기 이렇게 헤드를 컨트롤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도 돼요 너무 지금 헤드는 가만히 두고 이 손으로만 많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공을 헤드로 친다 그렇죠 이게 100번 났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줘보세요 어느 정도는 있죠 내가 헤드를 컨트롤 해도 돼요 어프로치도요? 다 아까 저기 뭐냐 드라이버 우드 다 지금 뭐냐면 헤드는 내 생각에 알아서 갔다가 알아서 오겠지 안 그래요 얘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줘야 돼 아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손목 쓰지 말라고 아 보시면 기존에 하는 어프로치는 진짜 안 써 아 써라가 아니고 이게 써지는 거거든요 공이 아프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살살 소프트하게 한번 터치만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왔다 갔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손에 힘도 많아 응 걸고만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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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마디로 걸고 있다고 생각해 이 무리를 한번 좀 느껴져 이걸 꼭 누르면 안 돼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터치해보세요 알겠죠 지금 몇 미터예요 한 7 그렇죠 빵 쳐보세요 7미터에 대한 오케이 자 한번 쳐보세요 딱 이 정도 소프트함으로 어때요 공만이 안 도망가죠 네 알겠죠 엄청 꽉 잡고 있습니다 퍼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워서 이렇게 걸고 있다 생각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반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 거의 공은 잘 치고 스윙도 이쁜데 반대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걸고 있으면 헤드가 돌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근데 지금 저거보다는 나아요 지금 퍼터가 너무 로켓처럼 출발해요 네 근데 저런 데서 잘못하면 쓰리펫이 그냥 나오거든요 확 왔다 갔다 하고 아 또 물이 있으면 또 그렇죠 아 물이 있으면 또 불안하구나 물에 무조건 들어가세요 저 빨간 귓대 보고 치세요 오케이 잘 섰습니다 나이스 오 이런 구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계속 오른쪽을 보게 되거든요 와 그립이 진짜 다 했네 그죠 방향 방향 되게 좋죠 그립이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위크 맞았죠? 이렇게 잡았어요 알겠죠 제가 볼 때는 드라이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드랑 퍼터 난 퍼터가 은근히 스트록 이런 건 좋으신데 잡는 게 너무 잡는 게 너무 세게 잡고 있네요 오 여기는 약간 오르막 경사도네요 오케이 잘 봤어요 오 나이스 잘했어요 앞에 것도 한 번 더 쳐봅시다 오케이 그립이 너무 좋은데 지금 손목이 쓰라는 건 아닌데 이제는 손목이 좀 써지고 있단 말이에요 해봐 보세요 오케이 응 근데 여기에 걸 거기가 좀 놀아요? 여기에 공간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럼 더 눌러요 아 이렇게? 그렇지 더 누르면 어때 딱 잡히죠? 어제 제가 어떻게 도와줬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헤드 올려줬죠 쭉 눌려보세요 발 그러니까 어때 여기는 여기 세 손가락은 딱 잡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공간을 없애야죠 근데 퍼터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퍼터 할 때 오히려 세워줘야죠 마인드 정리 하나만 해줄게요 아까 제가 골프는 무슨 스포츠라고 했어요 실수 큰 실수를 줄이는 스포츠라고 했죠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조금 정타가 안 맞아도 맞아서 앞으로 갔다면 거기서 오케이만 해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내리막 나아지잖아요 내리막 스탠스를 좀 넓게 쓰고 엉덩이를 살짝 낮춰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상체를 숙이거든요 상체를 세워서 엉덩이를 살짝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상체 위주로만 공을 칠 거예요 지금 체를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좀 짧게 좀 짧게 잡았죠? 짧게 잡은 만큼 더 낮아져요 어때요 지금? 근데 보통은 막 이렇게 숙이려고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큰 실수만 안 나오면 나는 잘하는 거예요 18월 내내 실수해도 되는데 거기 더 앉아보자 어 그렇죠 그럼 더 뒤로 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상체 위주로만 이거는 나이스 잘했어요 어느 정도 내가 헤드로 그렇지 이제 잘하네요 손이 많이 풀렸네 힘도 좀 낮아지고 그렇죠 상체 위주로 공만 탁 오케이 괜찮아 해보세요 계속 해봐야 돼 체를 더 짧게 저라면 체를 더 짧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풀스윙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드라서 잘 맞으면 멀리 갈 거고 어때요? 네 다르죠? 여기서 안 해보면 이제 가도 똑같을 거예요 또 길게 잡고 이렇게 있어요 어 숙이고 맞아요 프로들이 얘기할 때는 뭔가 내가 기존에 하던 거와 반대적으로 하라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 거지 이제 내리막에서 이렇게 앉아서 치는 건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숙이고 있다니까 나이스 지금 거리가 늘었겠는데 저거 클 거 같은데 70 맞아요? 지금 여기 거리가 늘었네 늘었나? 원래 피치인 70이거든요 어? 이게 공이 구질이 바뀌면 거리가 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무게를 느끼고 헤드 무게를 툭 떨어뜨린다 생각하면 돼요 어? 어? 지금은 이제 공이 약간 드로우성이 나와 다시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잡아주시고 지금은 진짜 이 무게를 좀 느껴져요? 저 끝에 무게가 어 이 무게를 올리고 내리고 스윙을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딱 그 생각 하나로만 가볍게 퉁 그렇죠 첫 구가 지금 다 나갔거든요 지금 약간 혼란스러워요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계속 푸시를 하는데 저라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내가 깜짝 놀랐던 그 샷을 여기서 할 거예요 네 어 공이 있는 곳에서 에이프런까지 길이가 더 길죠 네 그린이랑 홀컵 사이보다 네 이런 데가 제일 좀 까다로운데 아까 잘하더라고 오 그러니까 잘한다니까 페이스를 열면 오른쪽으로 공이 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나는 왼쪽을 봐야 돼 왼쪽으로 근데 전 열어도 아 그렇게 가요? 열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렇게 가면서 쳐야 되는 게 낫잖아요 몸이 열려볼까요? 몸이 열리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낫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은 없지만 그래야 공이 내가 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스윙을 좀 더 크게 오픈을 하면 몸도 좀 오픈이 돼 있어야 돼 무게는 이쪽에 어 약간 오른쪽에 지금 경사가 있으니까 스윙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아 크게 알겠죠 크게 속도는 똑같이 어때요 공 많이 안 도망가죠 아 그러네 방향도 좋고 아 엄청 멀리 갈 것 같은데 아까도 나 깜짝 났다니깐요 하하하하 그림 주변에서 차라리 여기서 헤드 열고 스윙을 크게 해서 똑같이 하면 안 간다 알겠죠 이런 겁니다 작게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세게 치는 그렇죠 네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들어서 더 세게 스피드를 낸다고 오히려 그런 공이 잘못 맞으면 더 오비 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하면 놀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뭐 저으라 빼라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헤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쭉 늘려보세요 쭉 이 긴장감은 필요한 거예요 쭉 늘려서 이 헤드랑 일체감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여기는 살짝 눌려서 딱 제가 못 놀게 만들어진다 저기 여기 이오른 벙커 보고 치면 되겠 나이스 보세요 이제 왼쪽 안 봐도 되죠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데 말을 안 했어요 일부러 본 만큼 그냥 글로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립이 바뀌고 뭐 스윙이 좀 바뀌니까 네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거리도 내가 볼 때 못해도 10에서 20m 늘 거고 그냥 핀 방향으로 한번 볼까요 그쪽 보고 오케이 잘 쓰네요 이제 나이스 잘했어요 완전 달라지죠 아니 공 맞는 그 소리부터가 달라져요 손맛이 다르지 않아요 기분 좋아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으니까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날 데리고 올라가 봐요 천천히 천천히 날 데리고 올라가는데 가보세요 천천히 가보세요 헤드를 생각해 보세요 헤드가 여기 있다고 그럼 이 헤드가 이렇게 와서 떨어지고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죠 이 손을 신경 쓰지 마요 팔꿈치 밑으로는 그냥 없는 거고 이 헤드가 그냥 올라가서 헤드가 친다고 생각해도 내가 여태까지 연습해 놓은 그 모양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기 목표분을 향해서 시선이랑 몸이랑 전부 다 시원하게 올라가 줘야 돼 그렇죠 세게 치지 말고 지금 손으로 세게 치지 말고 오히려 밑에 바닥으로 내려놔야 돼 세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트려 줘야 돼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둘 나이스 잘했어 떨어트려라 라는 말을 이렇게? 땅에다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안 해보잖아요 네 지금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안 해보고 뒤땅 날 거 같고 거리가 안 나갈 거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떨어뜨린 공은 어디로 갔어요? 거리가 봐봐 저기까지 가잖아 근데 내가 잡고서 채면 오히려 그게 멀리 갈 거 같지만 안 가요 공도 안 가고 나만 힘들어 지금 마지막에 친 공이랑 아까 떨어뜨린 공은 다 넣은 거 같잖아 네 한 클럽씩씩 더 나갈 수 있는데 가볍게 쳐도 경험이 없으니까 네 무서우니까 이렇게 숙일수록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걸수록 여기 걸어둘 수 그렇죠 오각형이 저절로 나오죠? 터치해보세요 터치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응 자 터치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소프트해야 안 소프트해 묵직해야 안 맞을게 네 그렇죠 터치 그렇죠 이렇게 여기 손가락 이런데 손가락이 걸고 있어야 돼 잡으면 안 잡으면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고 네 터치 그래야 공이 안 도망가요 그래야 공이 안 도망가요 자 이거 한번 또 쳐보고 어때요 터치가 엄청 부드러워 그렇죠 그래야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니까 엄청 부드러워 기존에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방식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네 뭐가 더 좋은지를 한번 본인이 체크해보고 좋은 거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 기존에는 힘이 너무 세긴 쐈어요 퍼터는 세게 잡고 샷은 너무 연하게 잡고 와 이제 슬라이스 안 난다 그러네 이야 뭐 슬라이스 나라고 해도 안 나겠네 근데 방향이 진짜 그렇죠 방향이 신기하네요 그립으로 실력을 볼까요 오르막 나이에서 오르막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예를 들어 그럼 저 그냥 아연으로 잘라가요 아 잘라가요 한번 가져와보세요 원래 그냥 7번으로 7번 오케이 가운데로만 보내자 지금 130 정도 일단 잘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지금 어떤 채를 잡든 저라면 여기를 볼 거예요 더 오른쪽을 그렇죠 한번 그걸 보고 쳐보세요 어떤 채를 잡든 지금 경사도가 오르막이면 오른쪽을 이렇게 많이 봐야 돼 어때요? 음 그렇죠? 지금 어디 봤냐면요 저기 무슨 흰색 선풍기 같은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오른쪽 봤어요 엄청 오른쪽 봤죠 네 종양 그린 가운데 봤는데 그 정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기 또 양 낭떠러진 오비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유틸리티 쳐보세요 오르막이죠 나보다 공이 높은 상태에서는 채를 짧게 잡는다 지금 보세요 저는 어때요 완전 짧게 잡았죠 짧게 잡은 만큼 좀 가까이 온다 내 몸이 공쪽으로만 안다가게끔 이것도 상체 위주로 어느 정도 내가 손으로 헤드를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짧게 잡는 거야 길게 잡으면 헤드 무게를 느끼고 짧게 잡으면 헤드 무게를 못 느껴 나이스 유틸도 되죠? 되네? 해봐야 돼 우드도 해봐봐요 우드요? 우드... 그렇지 짧게 잡고 가까이 오면 상체가 서진 거거든요 지금 그럼 그걸 유지하고 어느 정도 손으로 컨트롤한다 우드도 되죠? 만약에 저라면 유틸을 칠 것 같긴 한데 네 아이언은 이제 안 치셔도 돼요 네 거리가 멀리 있을 땐 어쨌든 유틸까지는 쳐주면 좋을 것 같아 우드는 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근데 다 되죠? 된다라는 확신을 주려고 지금 해본 거 한 번도 안 쳐 봤어요 한 번도 안 쳐 봤어요 이러니까 이제 필드가 자꾸 무서워지는 거야 스코어를 못 내는 거 처음 해보는 게 엄청 많네요 많죠 7번이 아무리 잘 맞아봤자 유틸리티 우드 잘못 맞은 거보다 결국엔 안 난다 이것도 띄우는 거 그렇죠 이것도 살짝 띄우면 좋죠 이게 뭐예요? S? 네 35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어차피 오르막이에요 네 어차피 샌드예요 근데 열었어 그러면 이거는 고공 행진하겠다는 뜻이에요 어? 이런 거 엄청나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제가 아까 벙커에서도 열지 말라는 게 어차피 오르막이고 S면 로프트가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공을 쳐서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띄우려면 열어야 된다는... 띄우려면 여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제가 어떻게 쳐요? 어차피 뜨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잔디도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공을 쳐서 몇 번 칠 거냐고 저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럼요 그렇게 똑같이 두고 저보다 많이 떴죠 지금 쉽죠? 골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어렵게... 띄우지 말고 열지 말고 이건 안 연 거 원래 어떻게 했었죠? 원래? 원래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골프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고 쉽게 생각하면 보세요 다 잘 서 있잖아 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소프트한 터치감만 한번 익혀봅시다 전반은 기존에는 퍼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눌러 잡았어 위에 뜨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잡으니까 위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때리게 돼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뭐 해준 거냐면 이렇게 걸어 잡게 해준 거야 이렇게까지는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걸어 잡게 여기서 살짝 세워진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오각형이 나오고 가까워지고 이 공이 소프트하게 맞아 그렇죠 그렇지 이런 터치감이 나와야 돼요 방향을 이따 보고 좀 더 왼쪽을 보고 그렇죠 지금 같은 터치감이 나와줘야 돼 오케이 그래야 공이 도망가지 않지 이야 진짜 잘 쓴다 이거 가요 가네? 그쵸 거리가 늘었어 거리가 늘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네 줄었어요 그것도 빨리 인정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m다 90m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90이라서 몇 번을 잡았어 9번을 잡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9번도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 90m도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돼 이 막대기로 내가 가장 편안한 속도로 스윙을 하면 정타에 맞으면 저절로 이 체에 맞는 거리가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걱정하는 거에 와서 이게 90이 갈까? 이게 80이 갈까? 하다가 다들 이렇게 쳐요 골프장에 와서는 시야를 멀리 보고 그린도 좀 넓게 보고 자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저기 스윙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뭔가 좀 봐줘야 돼 나이스 잘했어요 보세요 오, 막 가잖아요 오, 이거 넘어가잖아 오, 넘어갔어 이거 봐봐요 다 크잖아 자, 그리고 헤드 무게를 좀 느끼고 싶으면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좀 길게 잡아볼까요? 체끝을 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봐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대로 와봐요 응, 그리고 쳐보세요 그렇지? 지금 체가 안 놀아 칠 때는 어차피 압이 들어와요 아, 순간 돌아서 그렇지 자,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니까 10m 쳐보세요 자, 다시 10m 쳐보세요 터치 알겠죠? 잘했어요 이 정도 터치감이 들어와야 돼 아, 네 이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치세요 알겠죠? 일단은 소프트하지 않아요? 네 기존의 방식보다 알겠죠? 네 여기가 아니고 응, 여기 그렇죠 롱펓 할 때 쇼펓은 괜찮은데 네네네 쇼펓은 좀 괜찮은데 아아 롱펓은 이 무게가 좀 있으면 아아 공을 조금 더 보내주는 게 편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헤드 무게 느끼면서 치는 게 더 소프트하게 맞는 거고 아아 방향 잘 보고 너무 약하다 이건 약하죠 좀 더 왼쪽 보고 응 한번 빵 쳐보세요 응 지금도 누른다 그죠? 지금도 누르는 거야 빵 치라고 하니까 응 이렇게 두고 쳐요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서운 거야 네 내리막이라 어, 괜찮아 괜찮아 커도 되니까 오케이 더 감속시키지 마요 감속시키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어 해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쳐줘야지 음 감속시키면 안 돼 알겠죠? 어떻게 아셨어요? 다 느껴지니까 자, 이제 혼자서 한번 쳐보세요 감속시키지 말고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거리감을 계속 체크하면서 하면 된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자꾸 하냐면 네 방향 신경 쓰랴, 거리감 신경 쓰랴, 라인 보랴 하면서 이 터치감 연습이 안 돼 터치감 연습을 지금 먼저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걸 가지고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리감 뭐 다 맞춰야 돼 이제 예를 들면 이거요 우리 골프는 누가 잘해요? 프로가 잘하죠? 네 프로처럼은 할 수 있는 게 퍼터인데 맞아요 어 퍼터는 프로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을 프로처럼 안 하면 그 부분도 못 하는 거야 이제 자, 휘두른다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스윙 다 해요 오 어때요? 오, 여기 엄청 빨려 되게 뭔가 좀 아, 이게 진짜 번져지고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만 보고 있고 여기만 보고 있으면 이 넓은 상황은 물론 집중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건데 다 보면 너무 불안해 이미 머릿속이 보이나요? 오비가 나도 좋다 좀 시원하게 해서 후회 없이 치고 집에 가자 이런 마인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도 약간 미스 탑행이잖아요 좋은 미스가 나오잖아요 아, 이제 오른쪽으로는 절대 안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 으쌰 9번이 잘 맞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괜히 앞에 해저도 있고 물 있다고 해서 겁먹어서 또 끊으면 안 돼요 아까 전체적으로 넘어가듯이 저를 보고 따라해봐 하나, 둘 따라해 저기 가 저기 봐 저기로 보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춤추듯이 움직여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어때요? 넓잖아 근데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고 여기만 끊어서 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옆에 딱 붙었네 9번이 가잖아요 거리가 늘었어 그렇네요 90m요 원래 8번으로 치셨는데 이것도 잘 맞으면 큰 거라고 발폭은 좀만 좁히세요 발폭은 좀만 좁히고 똑같아 안 맞아도 돼 네 넘어가 나이스 부드럽죠 또 또 떠나요 자, 봐봐 그래서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이렇게 해야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응 방향도 좋지 않아요? 일체감이 있어야지 저거 봐요 세 개가 다 나랑이 온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저거 보고도 어떻게 본인이 실력이 안 좋은 거라고 하냐고 잘 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이 헤드를 열고 이렇게 걷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을 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늘 알고 있던 벙커가 근데 사실 벙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헤드를 열든 안 열든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공 뒤에를 쳐서 보내는 거예요 폭발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스윙 크지 않아도 갔죠? 팔로우는 끝까지 안 해도 이제 가야지 이제 진짜 정확하게 벙커 샷은 헤드를 열든 안 열든 크게 들어서 완전 빠져나와야죠 벙커에서는 거리감 생각하면 안 돼 아 우선 나가야죠? 우리는 탈출이 목표니까 그럼 그냥 똑같이 쓰고 네 똑같이 서요 똑같이 쓰고 일단 벙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발을 묻어요 발을 묻은 만큼 짧게 잡아주고 그리고 스윙을 크게 해서 치고 나서도 여기 보세요 그렇죠? 그 탕 그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또 잡았어 나는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잡았어 아 알겠죠? 왼쪽 봐요 왼쪽 저거 핀을 봐야지 핀 그렇지 이렇게 탈출이 해야 돼요 완전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네 이거를 오늘 무서움을 좀 없애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잘해라 이게 아니고 혼란 날까 봐 혼란 나도 되니까 해보세요 과감하게 발을 묻어봐 봐요 다 묻어 다 크게 나이스 어차피 많이 안 가요 뒷땅 치면 거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우리가 페어에서 뒷땅 쳐도 거리가 안 가듯이 벙커는 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요 자신 있게 뒤를 그렇죠 이렇게 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겁이 없어져야 돼 거리 가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거리가 안 나는데 굳이 페이스를 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열어도 돼요 나중에는 좀 기술적으로는 열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탈출 잘했습니다 아까 우리 세컨샷 기억나요? 그냥 해보세요 자신 있게 소리를 내 바람소리 그렇지 이제 그립에 대한 확신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그렇지 바람소리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 눈에는 이게 좀 별로 오르막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심한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공이 안 떠 보여 억지로 띄우려고 몸 뒤집어 까면 안 돼요 나이스 이제 잘 던진다 헤드 그렇죠 이제 전홀에서의 기억이 아주 좋아요 오 나이스 봐봐 저것도 넘어갔을걸요 내가 볼 때 두클럽이 늘었어요 거리가 근데 일단은 한클럽 보고 가는데 또 좋은 것도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나이스 근데 이게 아 간다 여기서 근데 팁을 알죠? 잘했어요 근데 아까 빈스윙 할 때 보니까 이게 셋업은 좋아요 셋업은 생각보다 공이 여기 발 바깥에 가야 돼 헤드가 낮고 손이 크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이러면 잘못하면 터덕인다고 오 맞아요 그렇죠? 되게 세팅은 잘 해놨는데 런도 많을 거라 이 헤드만 올리는 거예요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헤드는 어차피 바닥에 있잖아요 헤드는 그만큼 올라가도 돼요 제가 친 거나 아까 우리 첫 번째 친 거나 똑같죠? 그러네 근데 누가 더 스윙을 잡혀있어요 제가 잡혀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더 짧게 잡아 여기까지 잡아 여기까지 그립 밑에까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톡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공만 터치만 하면 공은 굴러갑니다 지금도 이 손이 좀 많이 큰 거예요 괜찮아요 계속 해보면 내가 한번 느끼는 봐봐요 봐봐요 공 칠 거예요 좀 가까이 봐요 여기 있잖아요 아 완전 다르네 다르죠? 봐봐 그럼 계속 가자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어때요? 터치감이 완전히 다르죠? 처음 느껴보셔요 실전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방법과 프로가 얘기해주는 방법이 뭐가 다른지 비교해야 돼요 이게 오르막이랑은 다른 거죠 내리막이랑 이렇게 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사하는 방법이 많아요 참고 참고